다음 코스로 넘어갈까요 다음 코스라고 하면 직진을 했으니까 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건가요 네 도는 건데 이제 90도로 더는 90도로 더는 말대로 폴대가 이렇게 서 있죠 포를 이렇게 돌아서 4 50도로 더는 턴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전문가 보니까 시범을 좀 보여주시는게 아 그럴까요 네 전문가의 시범은 깔끔하겠네요 아 감기를 해도 좋으시면 알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오 오 똑바르네요 네 출력을 더 주고 네 아 또 돌리고 직진 뒤에 그리고 창조 가겠습니다 네 창조 어후 역시 전문가이시네요 오랜만에 했는데 잘 안됐는데 근데 라인이 상당히 이쁘던데요 아 그래요 네 라인 이쁘나요 아 이뻤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제지씨가 한번 해볼 건데 네 제가 하기 전에 이제 좀 포인트를 네 뭐 좀 알려 드릴께요 이제 홈에 진입할 때는 콘을 따라서 가지만 네 네 폴이 있을 때는 네 너무 폴이 붙게 되면 이제 폴에 추돌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니까 처음 연습할 때는 조금 바깥쪽으로 나가서 네 좀 크게 돌면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이때 이제 빠져나갈 때 기차를 이제 기울게 되죠 네 기울면 이게 떨어져요 기차 네 이때 이제 요축과 같이 돌리게 되거든요 네 스틱을 치고 이렇게 치면 네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기차가 떨어져요 네 이때 이제 출력을 올려 가지고 기체가 떨어질 때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게 안떨어지게끔 네 그러면서 고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턴 턴을 해서 나가는게 네 이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더 잘 할 수 있겠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야 되요 네 청추람이니까 아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번 도전해 보시죠 기대하십시오 네 잘하는지 볼 거에요 네 기대하십시오 네 네 자 뜹니다 네 기대할 거에요 네 화이팅 뭐 시키지 마세요 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빠르 잘臭 으 으 으 천재지 Wellington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두꺼지. 그러니까요. 비가 계속 오네요. 10살이 그칠 것 같지가 않네요. 천둥도 치고. 정말 아쉽네요. 그래도 너무 아쉬우니까 좀 더 기다려보죠. 네. 그래 보죠. 알겠습니다.